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프리티우마 타나 레이 입니다 타나 레이 편은 시리즈로 제작되었으며 스페셜 버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를 무기 삼아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많은 팔로워들을 보유 중입니다 그녀에게는 많은 매력 포인트가 있지만 특히나 아름다운 외모와 글래머런스한 몸매는 그녀의 인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